한글자의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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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글통성경 통숙 주석 시리즈는 성경에 관한 신앙서적들 가운데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그래서 두 번째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합니다. 4절입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각하는 성경을 잘 모르는 미초이고 이웃인 것입니다. 즉 누가는 이 봉사를 쓰면서 자기의 영광보다는 필요한 이웃을 위한 책으로서 목적이 분명한 책이어서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자들이 책들을 출판할 때는 세 가지 목적으로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기 과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자기 실력 과시도 하지만 이웃을 위해서, 미초를 위해서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자기의 영광보다는 잘 모르는 이웃들을 위해서 쓰게 되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책을 쓰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문용어로 우리 업계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업계에서, 우리 업계에 계신 분들 뭐라고 합니까? 내 영광이 아니고 누구의 영광? 주 하나님께 영광이라 우리 업계에서는 분명히 사용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시간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는 당사자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출판된 한글통성경 통성주석 시리즈를 출판하신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명통 박사님,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3번으로 하겠습니다. 네, 3번으로 가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 관한 죄기 때문에 감사, 그것도 통으로 된 죄기 때문에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관한 죄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남은 모든 순서도 우리 업계에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만 영광을 걸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힘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서산학교에 다니는 곳, 동국연 첫산시 대표를 맡아주신 우리 장상우실 의사님이 나오셔서 축도해 주신 우리 모든 일을 하체로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주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주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가진 유산입니다. 아멘 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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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 축하의 시간을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부 축하의 시간 4일을 맡은 한강장님의 노은재 우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첫 순서는 특성인인데요. 우리 정말 누가 뭐래도 하늘이 내린 목소리, 천사의 목소리 그리고 오늘 대표할 수 있는 세 분입니다. 네, 김광중, 임경찬, 양종모 목사님인데 이 세 분은 뚜루대학에서 턱사라든 또 같이 하는 동문이기도 합니다. 많은 노래가 있지만 성경 속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방하는 이 노래가 저는 통성경들이라고 믿습니다. 애국가보다 더 작작입니다. 우리 통성경들의 세 분이 나와서 해주실 텐데요. 힘차 박수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바른 멀망을 향한 꿈 강다세대 신앙의 배수 천념은 고원 마음과 진해 사랑해줄 상응의 꿈 천막 앞에서 니방 진게 희망의 비린돌 천 emission 까지 희망의 비린돌 천막 범죄 곤천막 연기 천막 펜 인형 영성 명 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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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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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지적이 되었습니다. 제가 통성경을 알기 전에는 성경에 대해 좀 물었습니다. 역사 같으나 부끄러움이 있었는데 성경, 통성경을 통해서 부끄러움이 아직도 좀 유족하지만 많이 상세가 되었습니다. 전교에서는 통성경으로 학부를 타고 시험을 합니다. 모든 교사들, 공부들이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나 좋아하고 있어요. 수요일에 통성경 읽기만 하는데 어르신들이 옥상님, 이 책이 좋기는 좋은데 그 시간 짧아서 잘 안 보인다니 그래서 이 시점을 크게 할 수 없나요? 이렇게 했는데 우리 성도들의 소원이 들어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통성경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세워질 것을 위해서 축하드립니다. 이 통성경을 통해서 우리 조학사님이 자녀들을 잘 세웠더라구요. 저는 처음에요. 아들은 대통령 둘 딸은 대업원장 둘째 딸은 유엔삼촌형 그러니까요. 뻥이 좀 봤어요. 그래도 뻥이 좀 심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딸들을 만나보면서 아 이제 진심이었구나 그리고 제가 우리 어대 여기 교회에 있던데 그렇게 했어요. 아 조동원 박사님이 본인이 얘기 안 하셨지만 성경과 5대 제목을 쓰시면서 진짜 지도자가 내려야 지도자가 바르겠으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걸 하셨구나 그래서 이 성경으로 자녀들을 가르쳐줬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자녀들이 모델이 되겠지만 우리 한국교회 전체 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조 박사님 자녀들이 꿈을 꿨던 것처럼 이렇게 꿈을 꾸게 될 것을 인하여 축하하고 축하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우리나라 국격국격이 이랬는데 이 통성경이 출판되고 국격이 높아질 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네 네 세계적으로 어느 성경을 봐도 통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카피하지 않고 이렇게 정확하게 꼭지꼭지를 드러내서 창세경도 개시로까지 하는 책이 없는데 이 책이 세계적으로 퍼져갈 때 우리나라의 진작 국격은 이제부터만 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축하를 드립니다. 네 조 박사님 그리고 우리 모두 통성경을 알게 된 우리 모두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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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전문가의 언어를 용기해 보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통수 시리즈랑 통덕 성경 5가지 핵심 포인트를 가지고 설명을 짚어보면서 정말 그처럼 훌륭한 창이 이렇게 정성들여 만든 책이 한 권 나왔고 이 책 사랑받고 또 이 책 보급하고 제 자신과 우리 가족들과 제 손자까지 성경을 부르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고 이 책 처음 모습을 사용해서 이렇게 책이 한 권 나왔어요. 너무 좋습니다. 내가 올라가서 이 친구한테 진짜 고맙다고 내가 인사를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데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 여러분도 다 통수 매일 1년동안 했을 때 우리 목회자들이 그 정도 얘기를 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아야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보면 그 마음을 쏟아도 권장드립니다. 정말 딱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 생각이 저도 책을 성경에 대한 해설서를 누구한테 부탁해서 써보게 하는데 몇 년이 걸려도 안 됩니다. 딱 한 사람이 12권의 주석 시리즈를 쓴다는 이것은 성경신학을 전공한 학자들도 시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전공한, 예를 들면 구약의 오겸이면 오겸 선인서인으로 한 두 책이면 그런 거 보고 싶었죠. 딱 자기가 전공한 것만 하려고 하지 평소에서는 그 타고난 실력을 위해서 또다시 많은 시간을 들여서 두 가지의 정보를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나 그런 생각 하나 가지게 하고 또 다른 나라는 사명만 없이 진짜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저건 목사고 이 친구가 목사인데 목사를 원하는 곳이 좀 많습니까? 네, 뭐 갈등이 없어도 원하는 곳은 더 있거든요. 아, 그래서 시간을 정말 첫째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걸 눈 감고 1년 동안을 견뎌내고 모든 요구를 잊히고 이 책을 만들어냈던 그건 사명감은 못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두번째는 성경의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이 사랑의 마음 가지고 또 실력 있는 자민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 책을 만들어줄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어... 모든 목사님들이 감히 이런 제안을 제가 해보고 싶어요. 통숲지리서를 가지고 일주일 분량씩 하루도 분량이 아니고 일주일 분량씩 이런 통숲 주석에 나와 있는 한 주간 분량을 잘 숙성시켜서 그 분량만큼 성교해서 가장 짧은 시간에 장세교들 계시구까지 모든 목사님들이 성리를 교회 선거들에게 한번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예... 평생 돌며로 설교하면 성경전사를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계획에도 우리 조 박사님이 그런 용기를 주셔서 제가 3년 동안 시가설병을 해본 적이 있는데 꿈꾸면 가능합니다. 예... 주석에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걸 한 주간 분량씩 충분히 담아되기 위해서 잘 준비하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한 번이 아니고 교회에서 여러 번 반복해줘야 됩니다. 그리오게 성부님들은 성경을 알게 됩니다. 지금처럼 좀 짧은 본문 가지고 조금씩 해도 평생 모릅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모릅니다. 제가 10편 119편도 보는데 5가지 핵심 요점을 가지고 119편을 이야기해주고 119편을 반복해서 읽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10편 119편을 알게 하는 데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조 박사님이 이 통석 시리즈를 끝냈을 때 제가 1년 내내 한 번 전화도 안 한 번 문자다 안 합니다. 그때 딱 한 번 했습니다. 목사님만이 할 수 있는 성경에 또 하나의 에베스트를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산의 높이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의 풍성은 입니다. 누구나 그 산을 모르고 싶고 그 산 그림으로 찾아보고 싶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통석 시리즈는 중요한 선물이고 또 통성경 통성경에는 이 다섯 가지 핵심 요청으로 되어 있는 이것 또한 어떤 것도 흉내낼 수 있는 그런 것이라 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저도 가지고 있는 주석 성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 모든 주석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책들은 성경을 한없이 계속해서 본문으로 도리를 분리해 그리고 애쓰고 있는 그 학자들의 수고와 열심을 봅니다. 본문으로 도리를 계속 멀어지게 하려고 아 그런데 이 이 책은 읽어보면 성경 법문에 빨리 들어가고 싶은 생각을 계속 갖게 하려고 법문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성경 법문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네 이렇게 핵심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 책이 어떤 주석 성경 들과 비교할 수 없는 성경 법문과 심리의 지도로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 이 책을 사랑하고 이 책에 담긴 내용을 가지고 말하고 그렇게 남은 인생 살려고 하고 제가 제 손들과 함께 제 성경 법문도 같이 읽고 애쓰신 뭔지도 설명해주고 또 본인과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친구가 자랑하면 통독 성경 때문에 성경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모두가 통숙 시리즈와 이전에도 어 통독 성경 다섯 가지 핵심 주제들로 잘 성경되어 있는 이 작품을 가지고 하는 말씀에 대한 깊이와 넓이를 부여하고 충분히 경험하고 이 성경 안군의 완전성을 누구에게도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복된 놈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 박사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경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리허서 선평을 해 주실 김경래 교수님은 현재 강구교 신학대학의 교수로 제2주이시고 통성장학교 공동대표를 가지고 계시고 조성호 왕박사님과 오랫동안 함께 등록해 오신 기한 분이십니다. 제가 이런 책 한 권 한 권 나올 때마다 공부를 읽어주신 분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좋은 선평 기대하면서 힘차 박수를 환영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조그노 박사님 책 나올 때마다 기대하려고 또 감동하고 그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 함께 쌓이게 된다. 우리 조 박사님 한 20년 지금 지기가 된 것 같은데 형제처럼 가족처럼 내가 참 의지하고 또 사랑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지극히 사랑하고 사모한다는 점이에요 그게 늘 당동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번에 통숙 추석 제가 받아보고 과연 이 책은 지금까지 정말 거작들을 많이 쓰셨지만 이 책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열어보면서 깜짝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성경 역사에 있어서 그 자체 성경사에 있어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이 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나라는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것은 바빌론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듣고 꿀꿀이 흩어질 그때의 성경을 이제 모으기 시작했고 성경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함께 보면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성경말씀을 나눌 기회가 이제 점점 어려워졌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그 두루마리로 했던 성경을 어떻게 잘 보존할 것인지 잘 지킬 것인지 그것이 그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때 그 제사장들, 성의관들, 일부 박자들이 그대에 생각해낸 유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토라를 특별히 토라와 여행서를 나눠가지고 각 가정에다가 분배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외우도록 했어요 각 가정에서 맡은 그 부분을 외우면은 두루마리가 좀 훼손돼도 말씀이 없어지고 그래서 지킨 것이 바로 뭐냐면 토라 포션이랍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 토라 포션을 54주로 나눠가지고 이것을 분류로 해서 3년 사이트로 만들어봤습니다 지금도 회당에서는 매주마다 그것을 그 분량에 해당하는 것을 마치 우리가 교회에 의한 성경 구절을 읽고 지키듯이 그들은 토라 포션이라는 것을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한 토라 포션이 완벽되는데 700년에 걸렸어요 기원전 6세기에서 70년까지 하면은 700년 정도 걸렸는데 조 박사님은 민현명을 내게 이럴게 제가 이름을 주셨어요 톰 포션 톰 포션이 나온 겁니다 톰 포션이 나온 거예요 성경을 이제 각 가정이 맞아서 지킬 수 있는 것이 광고사님이 너무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이것을 목사님들이 매주 잘 목상해서 그걸 말씀으로 전하시면 좋겠다 각 가정이 목회자가 이 부분 부분을 지킬 수 있는 그 부분 포션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달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달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달되고 통과하는 말씀인데 그것이 어떤 형식으로 양식이라는 형식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애피타이저가 있고 메인 엔트리가 있고 메인 엔트리가 있고 그 다음에 디저트가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 조각사님은 어떻게 그걸 보실 수 있는지 그걸 꼬집어서 보실 수가 있는지 바로 그것이 성경 그 작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 양식 그대로 그 양식 그대로를 이제 유대학자들이 700년을 이제 700년이 걸려서 만들어낸 톰 포션을 톰 포션으로 만들어내셨다는 게 사실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약성경 누가복음 그 4장 16절 17절에 보면 어떤 말씀 나오냐면 예수님이 회당에 나설의 회당에 가셔가지고 이 사연사를 받아가지고 읽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바로 요셉 예수님의 가정에 배단된 포락포션을 그 주에 읽으러 가십니다 그래서 그걸 읽으신 거예요 그쵸 그니까 그 어 두루바리 성경을 받고 읽으시고 다시 돌겨주고 하는 그 장면이 묘사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토락포션이 오전되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걸 읽고 난 다음에 이제 일이 좀 벌어지잖아요 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풀어지게 쳐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마음에 콕질을 말씀을 또 하시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지켜졌는지 어떻게 사람들 마음에 새겨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말씀이 깨달아졌는지를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여러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이렇게 포인트 포인트 제가 보기에는 이야기 포인트 같아요 이야기 포인트 우리가 이야기하는 포인트를 알고 있어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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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를 전개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하늘 양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달되는 그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떻게 지켜져야 될지를 이제 우리가 아 걱정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열두 번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열두 번이 각자 교회에서 각 가정에게 분배되고 또 목사님은 그것을 매주 분배해서 또 1년 2년 계획해서 그 말씀을 전달하고 그 말씀을 보존하고 지키고 새기는 일을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이 완성이 된다 그래서 어 이 토라 포션은 54조 378개로 나오졌는데 우리 이 이 달력에 의해서 365개로 아 이제 모든 우리 신앙인들의 가정에서 우리 가족의 식탁에서 이 말씀이 이 통포션을 통해서 통습 주소를 통해서 기억되고 고전되고 또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내 삶 속에서 기억될 뿐만이 아니라 실천되고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역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너무 대단한 일을 하셔가지고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유대학자들이 앞에 이렇게 700년 걸린 걸 우리 죽었으니 죽을까 제가 얼마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야 이거를 총포션을 해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드리고 존경하고 또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우리 성도인들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이 말씀으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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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 비스비스 한국항공항공 출판대에서 받을 때마다 또 조명공 사장님이 큰 글자 통곡 성경을 들고 저희 교회에 찾아왔을 때 들어갔던 마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 감사하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독일에 있겠지만 감사하다 저희는 아침마다 교육원들이 통성적 읽고 통곡을 시작했는데 저도 노안이 심해서 잘 안보여요 사실은 큰 글자 선배님은 할렐리아 와뜨리아 이렇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는 감사한 마음만큼 진짜 수고하셨구나 진짜 진짜 수고하셨구나 라는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는 모든 민족을 부인책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감동이 있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인사만 하실 때 다 잘해서 일어나셔서 그 마음 닿아서 아냐아냐 한번만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기를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가 Finally 이 방송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지난 7명 동안 열심 낼 수 있었던 이유 정말 중요한 이유 두 분 때문입니다. 한 분은 박용호 목사님, 또 한 분은 나라들 수입 박사 두 친구들 때문에 지난 7년 동안 제가 방향을 갖고 공부하는데 자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박용호 목사님은 성경을 저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이거는 제가 제 자식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이 아빠보다 박용호 목사님이 성경을 더 사랑하는 것 같다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저에게는 힘이 되고 도전이 되어서 조금 더 시간을 쓸 수 있었고 우리 김용태 박사님을 통해서 그는 수 박사를 만났는데 그 부분이 저를 끊임없이 이렇게 일을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줘요. 그 축복을 누렸다라는 사실은 첫 번째 말씀을 합니다. 제가 40년 이 책을 읽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반드시 10년 안에 이 책을 읽힐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읽기 위해서 쓴, 도움이 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만 제가 10년 안에 어느 한 줄도 편하지 않고 10년 안에 40년 읽은 이 책만큼 밑줄 쳐서 이렇게 만들어서 만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제 소망을 고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하늘 교회를 방문하시고 통후변 청주시 대표를 맡고 있는 박배진 목사님 마침 기록을 해주시고 마침 기록을 해주시고 마침 기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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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본인으로 동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셨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든 온 세계가 문태로 가버린 일 때 정말 귀한 정말 1년 1도 통복 큰 글자 통복 성경 또 통숙 12번을 이렇게 출간을 하셔서 저희들 손에 잠을 담아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성경이 환불화되고 대조가 되고 세계화되는데 결정적으로 사용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힘을 실어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시옵소서. 저 박사님 함께 중력하는 모든 이들 일이 소중함을 알고 이 한자리에 보내주십니다. 이 자리를 주님 기억하셔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인류의 모든 가정에 페미니스쿨로 정착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을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의 다짐하면서 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모든 하나님의 귀한 동력자들 주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만나면 오늘 이 참이 귀한 축하하는 자리를 마치고 돌아가지만 이제 다시 만날 때는 더 기쁘고 더 소망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만날 때마다 서로 힘이 되고 만날 때마다 더 기쁨이 되는 그런 좋은 동력자로 그렇게 하는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자리한 모든 하나님의 귀한 동력자들의 장례를 주님의 선한 도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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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